생각 하시면서 골라골라 다시 한번 가iende해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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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st 않는다 진짜 덧없는 자신감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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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네모문부터 다시 한번 가볼께요 이 내 몸은 국제 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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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회장님부터 아까 못판다 어우 회장님 옷판다고 그랬죠? 옷 한번 팔아봐요 옷 싸세요 옷 싸세요 싸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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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따뜻해! 따뜻해! 잠깐만! 팔아보세요! 못판다 그랬어요! 오이! 오이 팔아봐요! 무슨 오이야! 무슨 오이! 무공해! 무공해 유기농! 팔아봐요 다시! 유기농 오이! 팔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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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못판다 그랬어요! 꽃 팔아봐요! 꽃 파는 저녁! 꽃 사세요! 어! 좋다고! 어! 꽃장사신 잘하네! 잘 못팔어요! 어! 못팔을거에요! 못팔거에요! 수박수박! 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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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잘한다! 오늘 수박노가셨습니까? 수박! 어! 수박 가져오셨구나! 오늘! 총무님 못팔거에요! 총무님 못팔거에요! 성무님 못팔거에요! 아이씨! 뭐! 뭐! 말 잘하면 그냥 줘요!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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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건 여러분들 파시는거 다시 한번 골라올리라 가볼게요! 골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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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답은 똑같아요! 금수나! 금수나! 보고싶구나! 고향쿤도! 고향쿤도 그리워진다! 영두다리! 초생딸을 여기 얹어주시고 초생딸 맘대로 있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어렵지 않아요?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에요? 코알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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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선생님도 잘 하실 것 같아요. 가볼게요.